볼 가졌을 때 인사이드 안에 있는 선수들이 움직임을 가져가면 주긴완 선수의 공격도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선수가 인사이드에 많습니다. 하지만 김지수는 마무리를 지었습니다. 뱅쿠셔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잡아주는 주긴완. 아 좋아요. 김지수. 지금은 런앤건 플레이가 잘 됐습니다. 그렇죠. 이렇게 받기 좋게 볼이 들어와야 되는데. 네. 네. 지금 볼 패스가 아주 잘 왔어요. 백장현. 다시 홍기영 쪽으로. 인사이드 잘 봤습니다. 김지수의 득점.